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화학 내신 대비 공부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퀘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정말 많은 연락이 와요. 쌤, 저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나한테 연락이 와.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랑 통학과학을 수업을 했는데 물, 화, 생, 지 이제 선택과목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저 누구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골라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진짜.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건 어떤 선생님 강의가 나랑 맞을까라고 하는 것일 건데 이건 또 형강에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만 인강은요. 우리 메가 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 개념을 하나하나 하나 들어보고 그리고 나랑 가장 스타일이 맞는 선생님을 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신은요. 수능보다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하고 지역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커리가 아주 긴 강의를 내신 대비용으로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야 너 우마리아 들어 뭐 이렇게 너는 A 듣고 너는 B 들어 이렇게는 못하니까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시험을 치르는 이 화학 1단원에 대한 것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 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면 인강으로 쌩강이 들으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 수업이 진행되거나 이제 교과서가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간의 코멘트만 하면 시험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단원 공부하는 방법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화학 1단원은 크게 1, 2, 3, 4, 4단원이 있습니다. 보통 화학과 우리 생활은 되게 평이합니다. 굉장히 평이하기 때문에 보통의 학생들은요. 화학식량과 몰부터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방학 때 미리 공부할 때는 이거 빼고 공부하는 거 선생님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내신 대비에서는 이 화학과 우리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배치가 된다 아니면 25문제 정도가 여기서 배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화학과 우리 생활이 한 6문제는 나오거든요. 7문제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취업적인 내용들, 학교 선생님 수업 잘 안 들어서 진짜 점수 막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친구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때는 진짜 이 부분은 영어 본문을 좀 공부하듯이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학습의 주안점을 둬야 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화학의 유용성이 있죠. 화학이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의식, 주, 그리고 생명 연장, 의약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좀 지역적인 게 플라스틱을 되게 자세하게 하는 학교를 많이 봤습니다. 자, 플라스틱을 가장 먼저 찾아서 개발한 사람 누구게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시멘트 그리고 콘크리트의 특징을 비교해서 좀 구분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나온 적을, 쌤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유용성에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는데 아스피린을 볼 수 있고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탄소화물의 유용성은요. 얘가 사실은 좀 단순 암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 부분들이 있지만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시성식, 분자식 다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외워서 내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가장 구멍이 생기는 것들은 화학의 유용성 부분이었으니까 내신 대비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좀 정독을 하시고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입니다. 1-2단원 화학식량과 몰이 있는데 화학식량 그리고 몰, 이 몰에는 몰과 질량, 몰과 기체들이, 몰과 부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화학식량 계산으로 공부하고요. 몰 역시 계산으로 이제 수능 기출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개념 수업을 할 때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몰, 화학식량 이 부분이 화학반응식보다 더 학습할 내용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내가 공부하는 내용의 50% 정도를 다 할애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뒤쪽에 나오는 화학반응식이 정말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와 심화를 모두 잡고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특히 몰 부분은요. 수능 특강 2점짜리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수능 기출 3점 문제까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거 풀 때 좀 좌절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여기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원래 8분, 10분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다들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단원이 저는 이 단원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화학반응식이 나오는데 사실 이 화학반응식은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 주제는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얘가 아주 크게 보면 실험, 그러니까 다음 이 실험에 대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 진짜 실제 계수나 값을 계산해라. 양적 관계를 따져봐라 하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화학반응식을 실험 개념편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계산편으로 학습을 해주면 좋고 계산은 첨가 유형과 뭔데 서로 다른 부피비로 반응하는 유형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좀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말해 뭐해 정말 많은 문제들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원 용액의 농도 단원이 있는데 여러분 용액의 농도 단원이 2022년 고때부터 그러니까 2021년 수능 정도부터 해서 용액의 농도 부분이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지수 다양한 비례식들을 다 풀어봐야 하는 좀 복잡한 유형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내신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농도도 간단한 농도 계산하는 것들 계산으로 연습을 해보고 퍼센트 농도와 몰롱도의 환산 반드시 나오니까 복잡한 유형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2개년 기출만이라도 한번 쭉 공부해 주셔야 좀 내신 대비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에 어렵게 나오니까 사실 2023년도는 여기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는 완전 신유형의 문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막 특이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을 학습하는 것은요. 이 최근 기출이 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용액의 농도 부분은 이 부분 유의하면서 좀 내신 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단원 어떻게 공부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네 그러면 우리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네 파이팅 하시고요. 1학기 중간고사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단원 1단원